안녕하세요. 29년차의 코너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리치고 인베스먼트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 무려 나이가 97세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학생들한테 했던 강의 내용을 엮은 거라 내용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경제학 책이긴 한데 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또는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연구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또 쉬운 책이기도 하다. 이게 이 책에 대한 소개가 되겠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내랑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결혼 초기에 1500만 원 들고 쉬운 살림을 차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집안 또 좀 그때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양가 집안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직장생활하면서 벌었던 돈들을 오히려 결혼을 하면서 양쪽 집안에 좀 도움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명색이 애널리스트면서 1500만 원 가지고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신혼 초에 우리 부부의 삶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때보다 지금이 행복한가? 이런 걸 이야기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걸 둘이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물론 분명 소득이 높아지면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세로축은 뭐냐면 삶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만족도, 가로축은 1인당 국민소득인데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대체로 행복도가 높아요. 근데 재밌는 게 같은 소득인데 행복도가 되게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홍콩, 타이완은 행복도가 되게 낮은 편에 속하고요. 반대로 덴마크나 노르웨이는 되게 높아요. 왜 이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소득이 늘어난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면 분명히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 나라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이 스털린이 주장하는 역설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정 수준 높아진 다음부터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하기보다는 돈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나라와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왜 그런가? 이걸 조사한 연구한 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바로 부탄이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많이 손꼽혔는데 최근 들어서서 이 부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스털린 교수님은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관적 만족도를 결정짓는 것은 절대적 소득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만 부자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남도 함께 부자되고 심지어 남들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되면 불행해진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부탄 사람들이 예전에는 자기들끼리 살 때는 히말라야 산속에 살았으니까 잘 몰랐는데 점점 난민들도 특히 유입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사고 실험합니다. 자 1번 당신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을 구한다. 그죠? 두 가지 직장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A. 10만 달러 B. 5만 달러 정해져 있죠? 10만 달러 짜리 우리 돈 연봉 1억 2천이면 가야죠. 자 근데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졸업하고 10만 달러를 버는 건 같다. 근데 동기는 20만 달러를 받는다. 두 번째 졸업하고 5만 불을 받는데 동기들은 2만 5천 불을 받는다. 당신은 어떤 직업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직장에 동기들과 함께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장은 내가 10만 불을 받는데 동기들은 20만 불을 받아요. 반대로 어떤 직장은 5만 불 밖에 못 받는데 동기들은 2만 5천 불을 받아요. 자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5만 불짜리 직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카노문 교수님께서 하셨던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을 평가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기준 와우의 준거집단, 피어그룹 기억나시죠? 준거집단을 염두에 두고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돈이 그렇게 많이 벌게 되는 옛날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의 부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90년대 한국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그렇게 많이 행복하지 못한가 상대평가하고 있다. 내가 옛날보다 잘 살게 됐다 하더라도 그걸 과거의 나에게 비교를 하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비교를 하는 순간 그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탈린 교수님이 돈이 암만 많아봐야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의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나라도 있다. 왜 그럴까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서 방송을 마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